시간은 진상이야 너와 나 헤어질 대로 데려가니까 여기는 비상이야 누군가 시계태엽을 가무려니까 우린 3차원 속 사람으로서 4차원 같은 미친 사랑을 하고 2차원적인 싸움을 매일 하지만 난 그냥 1차원 속 그저 미개하니까 넌 자꾸 내게 중력처럼 당겨 그럴수록 나는 멀어질 텐데 난 밟히는 미개한 잡초 그럴수록 나는 잘 안 할 텐데 나의 밤낮은 매일 뒤바뀌어 시계 쫓히면 계속 너의 위주로 감겨 너의 시간은 나와는 되게 많이 닥러 난 블랙홀에 빠지고 넌 지구에 가까워 우린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 어떤 별에서 왔던지 너만 봐 I sit through 지구 나를 넘어서 우린 마주쳐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가까울 수도 어쩌면 이건 과학일 수도 우린 중량이 다르니까 떨어질 때도 다를 수밖에 없어 사이 벌어진대도 내가 빨리 갈 때 너가 많이 느려지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과학인 거야 그니까 내가 느려질 때 너는 나의 발을 맞춰 과학 문제처럼 그냥 내 해답을 맞춰 그럼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게 나의 실수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할게 문제 1 우린 일이 너무 많아 너가 먼저 끝나도 내가 안 끝날 수 있잖아 문제 2 너는 심이 너무 많아 진짜로 걔는 친구고 친척일 수 있잖아 문제 3 진짜 너무 막혀 차가 우리 데이트 장소 맨날 강남이잖아 문제 4 5 6 7 8 9 10 넌 이걸 풀 생각이 전혀 없단 거지 우린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 어떤 별에서 왔던지 너만 봐 I sit through 지구 나를 넘어서 우린 마주쳐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가까울 수도 어쩌면 이건 과학일 수도 내가 두뇌를 꺼내서 보여주면 너가 날 이해하고 써봐줄라 나 내가 달콤한 말들로 공격하면 너가 씁쓸한 미소로 반응한다 사랑 같은 건 왜 이리 달콤할까 우린 왜 맨날 개미처럼 반응하다 싸우고 사과하고 화내고 반복 사랑은 과학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갈릴레오 갈릴레이띠 장영실의 해시계 지공간을 넘어서 웨이비 우린 차원의 문을 깨지 너와 너는 같을 때와 다를 때도 항상 함께하는 it's why 사랑은 보이지 않는 원리 이건 과학이자 이론 절대 변치 않은 원리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